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시입니다 이번에는 세번째 던전에 들어왔구요 어? 포탄이 나오네? 일단은 진행 바로 안하고 오른쪽 밀어내는 걸 보면은 페가서스 신발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직 신발 못 얻었네요 때리면 폭발하는 적들이 있네요 일단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중간에 저거 못 줄일테니까 보물상자가 페이크였네요 일단 파란색 블럭을 내려가도록 스위치를 조정해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스위치 조정을 그걸 못 찾았죠 생긴건 뭔가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없네요 지금 스위치 없죠 보물상자 위치 중정도 못하겠네 지금 중간까지 못 뚫고요 못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내려갈게요 자 4군데가 있는데 일단 위로 올라가죠 안 붙은 제희들 속 ao 위치가 여기다 독수리상 독수리 보웙이상 방에 있는 걸 보면 뭔가 힌트를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쳐놓고 올라가보면 공을 상절해요 열어서 다시 내려갈게요 어차피 내려가도 갈 수 있나 할 수 있네요 자 보물상자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뭐가 있니? 아우치 중요한 아이템이죠 위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엔 왼쪽 공격을 하면은 건너가는 네 이런 안되겠네 이런 또 안되네 뭐 이러면 터지겠죠 생각해보면 점프해서 때려도 되긴 할텐데 너무 위쪽으로 올라가고 한번 더 들고 있다가 던지려면은 아 너무 안쪽이네 이번에도 너무 안쪽이네 이번에도 너무 안쪽이네 이번에도 딱 좋아요 뭐 나오는 거 없나요? 아하 아하 저기 뭐죠? 추추였나요? 추추까지 죽이니까 열쇠가 남았어요 나는 나오는 방이었던 것 같고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추추한테 맞다 어 때리지를 않았는데 가까이 가면은 공격하나보네요 뭐 그래도 손쉽게 끝내긴 했는데 자 그러면은 마지막 오른쪽 방 운동하겠습니다 가까이 가면 사라질테고 폭탄을 던져야 되나 던져야 되나 던져야 되나 이러면 좀 그래도 안되네 아 이런 이러면 되겠죠 뭐 아무것도 안나오는 방이었네요 이런 아까운 폭탄만 낭비했어요 딱 봐도 열쇠 나오는 요 자리가 있어서 한바퀴 돌아볼게요 자 열쇠 하나 더 덮고 가리깨기 어 몬스터가 없어야 열리는 방인가 아 이거 머리아픈데 폭탄 먹이면 됩니다 폭탄 들고있으면 불이 꺼지죠 어? 이거 뭐해? 못먹니? 앞에다 놔줘야 돼 폭탄이 은근히 많이 드네요 여기다가 던져보면 못되죠 요정 한 마리 근데 뭐 생명이 탈아 세워먹을텐데 중간 보스였나봐요 일단은 요기 내려가요 길이 저기가 아니었네요 옆쪽으로 갈게요 밀면 뭐 오 신발 얻었습니다 어 된다 드디어 뚫을 수 있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서 여기 지금 딱 봐도 폭탄 놓으라고 있는 위치라 어 여긴 좀 이따 다시 가는걸로 하고 뭐지 뭐지 칼을 들고 뛴거 같은데 아무튼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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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옆방으로 갈게요 드디어 나침반이 나오는건가 아 나침반을 꽤 나중에 주네요 아 어 여기 여기 요걸 봐가지고 그냥 벽 없었네요 어 뭐야 어 됐다 타이밍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어 던전 보스 열쇠를 얻었습니다 내려갈게요 지금 열쇠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 뭐 하트 주겠죠 안나오나요? 그거 먹어서 음 여긴 그대로 주네요 몬스터가 새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재질입으로 인식한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왼쪽 어 귀찮은 탄이 계속 없어지네 아무리 낭비를 했다고 해도 요것도 될거에요 아마 지금 계속 폭탄호도 잡긴 했는데 지금 계속 폭탄호도 잡긴 했는데 페가서스 신발로 뛰어서 안돼 어 이거 또 잡혔네 이 꼬맹이들 여기는 단방향이라서 위로 올라가야되고 저 녀석도 뭐 죽이면 나오나요 없네요 없네요 아무것도 안 나왔고 아래쪽 보물상자로 왔습니다 아이고 이거 왜 꺼내지 위로 왔어요 다시 가면 아 다시 돼있네 자 자 저쪽 뚫린게 보이죠 여기는 안 뚫려있는데 요거 확인하라고 있는 길이라서 지금 해도 되나 아 나 아무래도 뚫린게 뚫렸습니다 귀엽죠 바닥바닥 거리는게 자 이쪽도 하트랑 나올테니까 챙겨주고 적당으로 올라왔습니다. 이거 왜 들겠어? 슬메조가 슬메조 잡으면 알아서 다 터지겠죠 뭐 왜 여기까지 오는거야 열쇠 하나 더 아 아 앞에 아 지금 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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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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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